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요즘 들어 한인 그로서리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FDA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 당시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FDA를 사칭한 사기성 통지서인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FDA로부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은 몇몇 캐그로 회원들이 수요일 저녁 그로서리협회 사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한 한인 그로서리 주인들은 FDA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적발 당시 즉석에서 티켓도 발부하지 않아 통지서의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FDA를 사칭한 사기성 통지서로 인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로서리협회에서는 몇몇 업소가 이런 사례를 접했는지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수집해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그로서리에서 이와 같은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그로서리협회 253-661-993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